안녕하세요.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수련활동론의 장경은입니다.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청소년 수련활동은 총 7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청소년 활동 2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이론부터 챕터 7 청소년 활동 여건과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자 일반적으로 청소년 활동이라고 하는 정의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 뭐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. 그래서 다소 난이도가 어렵지 않습니다. 이론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렵지 않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시고 또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청소년 활동 기관 및 설치 및 운영부터 챕터 7 청소년 활동 여건과 환경까지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다소 좀 어렵다 그리고 힘들다 어렵다라기보다는 외울 게 너무 많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왜냐하면 청소년 수련활동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론들과는 다르게 이론들 내용 등 이론들이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않고 실제적인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. 뭐 신인증제 뭐 청소년 활동 인증제 아니면 신고제 아니면은 뭐 자기도전 포상제 이러한 것들이 나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 하나하나가 사실 너무나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법들이 있죠.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다양한 법들이 있는데 이 법령들을 하나하나 좀 메워두셔야 한다라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항상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시험 문제가 다소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는 이 법령이 매우 디테일한 부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까다롭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법령들을 또 정확하게 이해만 암기를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이해보다는 암기죠. 암기를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시험 문제 푸시는 데는 쉽게 푸실 수가 있는 참 아이러니한 과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문제 난이도는 다소 어렵지는 않지만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법령들이 매우 디테일하게 명수부터 아니면 몇 년 정도를 유지가 되는지 몇 명 정도를 선출을 하는지 호선을 하는지 등등등이 좀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다소 좀 까다롭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다 외워버리겠다 암기해버리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좀 임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최근 2021년도 기출 키워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사실 최근에 또 많이 각광받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몰입이론이에요. 칙센트 미아이의 몰입 경험이 시험 문제에 출제된 경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새롭게 나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그 외에도 청소년 지도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획부터 개발하고 평가하는 단계까지 이 프로그램 단계도 항상 나오고 있는 문제들입니다. 그래서 이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기억해 두시는 거 그리고 프로세스 각 단계별로 어떤 내용들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 부분들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다양한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특히나 또 보기에도 나오는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청소년 수련 시설과 또는 그냥 일반 시설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. 근데 청소년 수련 시설이 무엇인지도 잘 기억해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수련 시설이 하고 있는 특징들 활동들 그리고 어디에 설립해야 되는지 좀 디테일하게 좀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. 또한 청소년 다양한 사업들 진행하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자기도전 포상제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포상제 활동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포상활동도 있습니다. 이러한 활동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단계가 연령별로 또 다르게 접근해야 되거든요. 이러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또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인증제는 무엇이 있고 또 신고는 어떨 때 신고를 해야 되고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여러분들 좀 학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청소년 활동 이해나 프로그램 이론 부분들은 다소 좀 금방 넘어갈 것 같고요. 실제적인 부분들 실제로 현재 사업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 법령 위주들 좀 다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다른 이론들에서는 좀 이해를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번 과목에서는 좀 암기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좀 단단하게 마음 먹으시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청소년 수련 활동록 청소년 활동 2회부터 다음 시간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